네, 어제 하늘 사진 찍던 분들 많으시던데요. 날씨 참 좋았죠.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.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 15도,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.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.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오존에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. 강원 영동에는 건조한 대기에 주의해 주셔야 겠습니다. 현재 기온 보실까요? 서울은 1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울산도 15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서 서울이 26도, 전주 27도 예상되고요. 부산 26도, 강릉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주말까지 덥고 맑은 날씨는 쭉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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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